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다. 바이스 간다가 나눠준 것은 이 공간만이 아니고 마음일터.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느껴진다. 걍돼서 털드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올라오셔서 저희 집 디모. 원래 저 바이스 집 가서 맨날 밥 먹었다 했잖아요. 저희 집 바로 옆에 콘더였어요. 옆 옆에. 저의 집 크기보다 그렇게 비슷했어요. 부모님이 잘 살아서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. 또 존경하죠 저도. 제 학자의 남자가 진짜 죽을때 가라야들하지만 안녕히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때 한 번 제가 对 그 란 확실히 아는 우리의 남자가 이 남자가 부족해서 의 남자가 남자가 너무 사랑하고 희수는 내 남자가 항상 기억하고싶다 어린 시절을 빈민가에서 보낸 바이스간다와 가난한 유학생활을 했던 라이언 방.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의지하며 지내는지도 모른다.